소은이를 위해서. 소은이가 느리다 보니까 학교도 늦게 보냈어요. 제가 1년을.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여기 살 이유도 없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소은이의 어떤 건강적인 부분이 가장 컸으니까 제가 여기를 임시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딸 때문에 귀총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일 교사를 마치고 서둘러 도착한 곳은 임실의 한 카페. 이곳에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시골 외진 곳에 있어 직원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캠핑장 분위기를 강조한 카페의 구석구석은 손도 많이 간다는데요. 홀로 곳곳을 뛰어다니며 겨우 마친 오픈 준비. 방송 활동이 한동안 뜸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린 시절 축구를 보면서 막연하게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이재원. 이제는 그를 보기 위해 카페를 찾는 손님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